감사합니다. 정말 아쉬워하지 그대와 함께하는 것 아무리 왔다 해도 그 이름을 품져보신 진정한 사람 진정한 행동 우리도 서로 만들어 가요 이렇게 하길 저게 하길 우리 이녀기자로 너너로 손 마주 잡고 영원히 피로를 품져봐요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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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C 둘이서 더 만들어봐야죠 이렇게 바늘의 영혼을 적어 있는 게 우린 이녀를 자라 너와 나 손바주자고 여행 이녀를 자라 너와 나 손바주자고 여행 이녀를 자라 너와 나 손바주자고 여행 이녀를 자라